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더 이상 후퇴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보지 않은 나라나 가보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번처럼 청와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수사 관련된 간부들을 숙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을 국민들에게 밝힌 분명한 사건이 이번 대검 인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는 제목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총리, 여당 대표 그리고 수석 대변인까지 한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윤 총장의 항명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언포성 사격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킨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항명사건을 만들어서 검찰총장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분명한 대국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무엇이라 항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한 던진 종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입니다. 윤 총장을 항명으로 내몰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검찰총장과 어떤 일이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다뤘습니다마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법무부 인사안이 있어야 제가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길 겁니다. 윤 총장의 이야기는 관례대로 먼저 법무부에 인사기본안을 보내주면 우리가 의견을 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인사안이 가진 게 없다는 것이죠. 딱 잡아댑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허공에 대고 의견을 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대통령을 월끈하기 싫어서 청와대에서 다 인사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럼 청와대에서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민정수석을 잘 모르니까 민정수석에서 당신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해서 받아서 해라. 이것도 경우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직급이 아랜 사람한테 부탁을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윤석열 총장이 부하검사에게 시켜서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법무부 인사안을 받아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는 벌컥 뒤집은 거죠.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일체관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청와대가 법무부에 지시를 해서 검찰청에다가 대검 인사안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지시를 받으니까 법무부 차관 김오수하고 검찰국장의 이승윤 씨가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8일 아침까지 보내되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인사안이 전해지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시켜버린 거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인사와 검찰총장 지속 수사조직 편성 불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 방해 행위를 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죄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겁니다. 닉슨과 클린턴이 탄핵소출을 당한 결정적인 사유가 바로 사법 방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미국처럼 사법 방해에 아마 죄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재에 해당한 것이죠. 다음 질문은 향후 움직임입니다. 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등을 포함한 현재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독주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 만만해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신감은 우리가 상황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인식과 상황 판단에 쏘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무리수를 강행하더라도 저항 세력이 남아있지 않다. 검찰총장의 간부들을 다 날려버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한다 해도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판단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일보에 아주 예리한 칼럼을 쓰는 전영기 칼럼 리스트가 이런 주장을 팹니다. 윤 총장을 설령 내쫓아버리더라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비리 은폐가 불가능하다. 전영기 칼럼 리스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야당 당수를 제명한다고 민주화 운동이 없어지지는 않은 것처럼 윤석열을 제거한다고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증거와 진술을 조작이 불가능하게 문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 문재인 검사가 오더라도 물정이 가르치는 쪽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권의 수뇌들은 그러니 정권의 수대들은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 닭의 울음은 새벽의 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새벽에 오니 닭이 우는 것이다. 닭의 울음을 중지시킨다고 새벽에 덮어지지 않는다. 1979년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는 김영삼을 제명한 뒤 22일 만에 사망했다. 아주 엄중 경고하는 거죠. 당시에 비해서 젊은인들의 각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보 유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사회를 내몬다고 해서 자유사회를 통제사회로 내몰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결국은 대중들의 대규모 저항에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의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3일 날 방송됐던 거꾸로 간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16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총순만이 그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분열을 보면 걱정부터 앞습니다. 단결을 해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보수진영이 이길까 말까 한데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선은 불과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이 철두철미하게 분열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계가 거의 전부가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교육계를 장악했습니다. 전교조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앞날에 크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많은 사회적 실험들이 자유학기제라든지 시험을 없인다든지 수학교육을 줄인다든지 쉽게 쉽게 살자든지 이런 것이 유행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으면 하더라도 제2, 제3의 후보들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좀 줄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겠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수진영이 다 힘을 합칠지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인 욕심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일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에 관해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넓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개발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기개발, 자기관리, 자기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새로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이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젊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의 앞날에 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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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